수업 시작할게요 2개월 questions 미씨 1개월age 2개월age 3개월age 4개월age 5개월age age 6개월age 7개월age 8개월age 9개월age 대답해볼게요 1개월age 2개월age 3개월age 5개월age 5개월age 6개월age 7개월age 8개월age 9개월agelling 자 유미 네 응 pensar 5호 오케 월 우기 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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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angen pharmaceutical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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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케원 au케 원 ruhraz verification 진 개 원 발 개 원 구 개 원 십 개 원 월 월 월 월 월 자 코리안 코리안 독 일 개 월 오케이 리슨 계 플리 코리안 독 월월월 어? understand? 월월 코리안 독 barking sound 월월월월월 understand?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오케이, 선우 네, 선생님 1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9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오케이, 잘했습니다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미 씨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오케이, 자, 유미, 유미 네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오케이, 최아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오케이, 명수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오케이, 자, 유미 앱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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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sup kal 다 Through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Try again. 연습을 했어요. 오케이. 장 선생님.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오케이. 자, 넥스트 센텐스.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I work for that company for 8 months.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미 씨.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오케이. 자, 최아.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오케이. 명수.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오케이. 자, 우미.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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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자, 장 선생님.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오케이. 굿. 자, 넥스트 센텐스. 자, 면허증이, 면허증이 10개월, 10개월, 10개월. 자,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정지 되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자,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자,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오케이. 자,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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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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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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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을 공부했어요. 문법을 공부했어요. 15개월 동안 문법을 공부했어요. 지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잠시만요. 문법을 공부했어요. 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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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장 선생님.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오케이, 굿. 선우. 네, 선생님. You cannot see. You cannot see? 네. 안 보여요? 오케이, 팔로우 미.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한국어 문법을, 문법을, 문법을 공부했어요. 문법, grammar,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오케이, 자.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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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약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이 치약을 quindi,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이 치약을, ¡ 6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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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요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자, 미희씨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very good 자, 유미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10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네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최아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명수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오케이, 잘lets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 중기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꾸엔. 저는 7개월 동안 기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 중기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정지. 정지되었어요. 정지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사용했어요. 굿. 자, 장선생님. 장선생님. 오케이. 장선생님. Can you hear me?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지역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선우. Can you see slide? 선우. 네, 선생님.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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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생님 괜찮아요. 오케이. 자, 선우. 네.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8개월?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오케이. 면허증이. 면허증이. 한 중이. 면허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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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동안.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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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안. 아이고 정지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취약을 4개월 동안 사용하였어요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취약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이 취약을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어요 면허증이 10개월 동안 정지 되었어요 그 회사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저는 7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자 잠깐만요 미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오케이 자 최양 오케이 일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오케이 자 최양 2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3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미이씨 8개월 네? 5개월 뭐라고요? 아 5개월 미안해요. 오케이 최아? 5개월. 최아? 6개월. 오케이 명수? 9개월. 오케이 우미? 3개월. 오케이 꾸엔? 10개월. 오케이 장선생님? 4개월. 오케이 선우? 네? 아 네 노네. 아 9개월. 자 미이씨? 4개월. 오케이 자 유미. 유미? 7개월. 오케이 최아? 6개월. 명수? 2개월. 오케이 자 우미? 5개월. 오케이 꾸엔? 3개월. 오케이 장선생님? 8개월. 오케이 선우? 네.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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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미이씨? 4개월. 오케이 자 유미? 네? 2개월. 오케이 자 유미? 10개월. 오케이 채아? 2개월. 영수? 1개월. 오케이 자 유미? 10개월. 오케이 채아? 2개월. 영수? 1개월. 1개월. 오케이 우미? 1개월. 오케이 우미? 8개월. 꾸엔? 3개월. 장선생님? 6개월. 선우? 9개월. 아 9개월. 아 9개월. 오케이 굿. 자 미이씨? 1개월. 네 유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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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수 10개월 우미 8개월 고엔 2개월 장선생님 5개월 5개월 7개월 아니 7개월 자, 여러분 수고했구요 See you tomorrow,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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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